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이 되는 음식 식약동은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시오가피 닭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와 비장의 기운이 약하여 나타나는 가래와 천식을 없애며 기력이 없는 증상이나 식욕분인에 효과가 있습니다. 소아 발육 부진에도 효과가 있고 풍수병이나 근골이 약한 증상에도 좋습니다. 재료는 식재료 사일문 기준으로 인해서 쌀, 중닭, 대파, 생강, 소금, 물 필요하고요. 약재료는 가시오가피오와 속단이 필요합니다. 만드는 법은 모든 재료는 깨끗이 손질하여 준비합니다. 두번째 약주머니에, 약재료는 배주머니에 넣습니다. 세번째 준비된 재료는 뇌솥에 넣고 물을 부어 앉습니다. 네번째 뇌뚜공을 닫고 본체와 압력두공을 결합합니다. 다섯번째는 메뉴 약죽을 선택하고 시작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재료 준비, 그 다음에 뇌솥에 넣기, 그 다음에 물 붓기,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나옵니다. 지금 죽이기 때문에 닭죽입니다. 그리고 위에 떠있는 것은 버섯이고, 그 다음에 부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준비됩니다. 오늘은 가시오가피 닭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